그럼 순수공공제는 뭐가 되겠어요 순수공공제는 비경합성과 비배대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게 순수공공제겠죠 이걸 순수공공제라 하겠죠 그런데 비순수공공제는 꼭 이 두가지 중에 하나가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거 우리가 비순수공공제라고 하구요 거기 보면 비경합성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로 공원 이런것들이 있죠 도로는 지금 제가 오면서 방금 설명해드렸고 진짜 이게 그런 날이 있어요 뭔가 그 도로가 미친 날 같은게 있잖아요 진짜로 지난주 똑같이 온거에요 저 똑같이 왔는데 지난주는 한 25분? 오늘은 1시간 20분? 뭐 이런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저희 제가 살고 있는 김포에서 여기까지 수업을 안하는거에요 9시 수업하려면 저 6시 반에 나와야 돼요 진짜 그러면 정말 뭘 해도 시간이 남아 돌아요 차에서 뭘 해도 명상의 시간도 다 해도 명상을 할게 없고 2시간 반을 쏟아붓는거니까 그러면 제가 오는 길이 올림픽대로니까 차가 막히잖아요 그때만큼은 뭐가 있다 경합성이 있는거니까 그때는 순수공공제에요 비순수공공제에요 비순수공공제가 되는거죠 무료긴 하지만 막히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식이 하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Q는 Q는 우리가 N A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공식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Q는 뭐에요 얘가 1인당 소비량이에요 1인당 소비량이고 얘가 뭐에요 생산량이고 그 다음에 얘가 소비자 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알파가 뭐가 돼요 알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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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됩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게 잘 봐요 공식을 외우는게 아니라 이해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알파라고 써있네 A가 만약에 1이면 뭐에요 N이 1이면 N빵이지 N빵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생산되는데 10명이야 근데 여기가 1이면 10로 그냥 하는거잖아요 그러면 각자 N분의 1만큼 사용하는거죠 이런걸 우리가 순수 사용제라고 하잖아요 순수 사용제 사용제 사용제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일반 물건이 사용제인거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핸드폰이 있다 그럼 핸드폰은 나만 쓸 수 있잖아요 두개 생산되고 두명이 한개씩 쓰는거잖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번째 요 A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여기가 0이 되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1이지 1 1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생산되는거 누구나 다 쓸 수 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면 뭐가 되나 순수 공공제가 되는거죠 순수 공공제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면 순수 사용제보다는 사용량이 많아지고 공공제보다는 양이 적어지니까 우리가 비순수 공공제다 공공제다 라고 보면 되죠 준공공제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가끔 선지에서 물어봐요 가끔 그래서 뭐 외울게 없이 여기가 1이면 어떻게 된다 자기꺼만 쓰는거고 여기 0이면 다 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비경합성의 문제고요 이제 비배제성의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고속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는 공공제 아니에요 고속도로는 공공제 아니에요 아니죠 왜 돈을 내잖아요 돈을 내니까 배제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순수 공공제라고 볼 수는 없는거죠 이해 됐어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127쪽에 보면 요 표 있죠 요거 외우셔야 돼요 체크해두시고 별 얘기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경합성이 있다 없다 배제성이 있다 없다가 되고 나누고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사용제라고 부르는거죠 사용제 혹은 사적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 수업시간이 끝나면 바로 루틴을 실행하러 갈거에요 커피 사러 갈거에요 저는 한 끼도 안먹었어요 밥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먹어야지 그래서 커피 사면 커피 배제성 있어야 없어요 있죠 돈 내고 사야 되니까 내가 마시면 다른 사람 마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잖아 양이 줄어드니까 요게 뭐다 사용제다 둘 다 없는게 뭐에요 공공제죠 공공제 정확히 말하면 순수 공공제가 되겠죠 그 다음 경합성은 있고 궤제성은 있고 경합성이 없는게 뭐야 돈을 내면 돈을 내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비순수 공공제라고도 하고 요금제라고도 얘기해요 요금제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게 뭐에요 케이블TV 같은거 있죠 돈 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는 경우 있죠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것이고 요런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비순수 공공제인데 얘는 공유자원이라고 얘기하는거죠 공유자원 그죠 그러니까 공짜야 근데 잡음은 없어 바닷속 물고기 같은거에요 그죠 풀밭 같은거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공유자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화를 구군하는 것도 잘 출제가 돼요 이걸 이제 도로로 표현하면 얘는 유료에요 무료에요 얘는 유료고 얘는 무료가 되겠죠 그죠 얘는 뭐에요 도로로 치면 얘는 막히는 도로가 되겠죠 그죠 얘는 막히지 않는 도로가 된다 막히지 않는 도로가 된다 그래서 도로로 표현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rays A 카gres ips ips ум en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